아 나 근데 디저트가 맛없는 거 진짜 싫어하던데 널 위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안 먹으면 섭하지 구독은 언제 하실게요?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서로 발렌타인데이라 초콜릿 만들어주기를 할 건데 그냥 만들어주기 안 하고 룰렛을 넣었습니다 여기 보면 룰렛에 이제 그냥 초콜릿도 있고 화이트 초콜릿, 다크 초콜릿 그다음에 뭐 아몬드, 땅콩, 호두 네 이게 복병이 있습니다 그냥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여기 안에 소주는 아부이뽀가 얘기했는데 왜 소주를 넣을지 모르겠는데 불닭소스, 와사비, 쌈장 그다음에 레몬이 있습니다 레몬 이거를 저희가 이제 티스푼으로 먹시다 티스푼으로 미친놈이야 혹시? 한 숟가락 미친놈이야 혹시? 아 이거 티스푼 아니에요? 아니 저걸 진짜 샀어? 어 나 티스푼 검색하니까 이거 나오던데? 대형 티스푼 잘하지마 이거를 이제 한 숟갈 떠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지 야 너 감당 가능해? 너도 먹어야지 그래서 예 티스푼을 준비했습니다 이때까지 넣어서 진짜 이거 진짜 샀네? 자 이거 이거 한 숟갈로 합시다 일단 서로 거 만들어주기 서로 거 아 지랄하지마 너 아니지 일단 서로 거 먼저 서로 거 먼저 만들어주고 그다음 먹을 거 너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그렇게 얘기했죠? 이쁜 구슬 넣어드릴게요 이쁜 구슬 아구 이뻐 거 구슬을 넣고 야 마스크 안 쓰고 해도 되지? 뭐하러? 미생 미생 서로 먹을 건데 뭐하러 으악 다 부수네 괜찮아 이럴 줄 알고 야 이뻐야 화이트 초콜릿 나왔다 난 그럴 줄 알고 미리 끓여왔어 어 뭐야? 도구 형이 끓여왔어 깔여주세요 자 화이트 초콜릿을 이 정도 자 베이스로 깔아주고 도움병이라는 똑똑한 생각을 했잖아 도움병 쇼컥 염병을 해라 1,3,2,2 자 와사비 넣을게요 진짜 오! 와 와사비야 와 화이트랑 다크랑 와사비랑 섞어 됐어 이거 하나 완성 와 와 이제 타이트 다크 초콜릿인데 와사비 향이 첨가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활용 정점으로 아몬드를 하트 모양으로 넣어드릴게요 네 근데 원래 쿡방이 원래 저렇게 하는 거 맞아? 왜? 잘 만들고 있잖아 널 위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아 고맙다 쇼 맛있게 했는데 이거? ㅋㅋㅋㅋㅋ 난 존나 맛있게 만들고 있어 이봐 이봐 야 근데 만드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어린지 같냐? 태어나서 쿡방 처음인 거 아냐? 방송하면서? 어 아 근데 남자친구한테 만들어준 적 있어 예전에 남자친구가 불쌍하네요 아니야 좋아했어 근데 심지어 한 3단으로 만들어줬다고 와 세 번 토했겠네요 부모님이랑 같이 먹었다고 그랬어 와 불효네요 뭐라는 거야 자 초콜릿 4번 넣고 그 다음에 와사비 아니다 중간에 와사비를 숨기자 그걸 왜 숨겨 이미 들어간 걸 아는데 코딩이냐고 아 나 안 들어왔어 찬호는 말을 들은다고 했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고이뽀씨 불닭소스 나오셨습니다 아고이뽀씨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야 좋았다 베이스로 깔고 존나 많이 넣었어요 소주 다크 불닭 소주스 초콜릿 어때? 아 나 근데 디저트가 맛없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네 무술까지 슈웅 화이트 오케이 한 방울 한 방울 참고해드렸어요 특별히 아니 굳이 슈워로 하면서 넣어야 되냐고 아이 모이모이끽셔러 맛있어져라 그런 느낌이지 자 소주 들어갑니다 소주 조금만 한 색깔 이야아아아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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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엣 스까스까 스까스까 야 거기다가 쌈장까지 자 쌈장 갑니다 쌈장을 이 정도만 넣고 섰습니다 좋겠다 이거는 죽겠다 먹으면 이건 확실히 죽는다 재미있으신가 봐요 야 근데 난 망입이라 진짜 잘 먹어 이걸 먹는다고 야 쟤만 가서 써 쟤도 빠르잖아 아니야 쏘지마 생각해보니까 내가 먹잖아 자 다크 두 번에다가 고추장에다가 화이트 한 번 그 고추장 가름 그렇게 꼭 세게 하셔야 되나요? 자 이제 고추장 넣습니다 고추장 초콜릿 야 근데 고추장이 너무 찐득해서 잠깐만 섞어야 되거든 아 그걸 왜 섞어? 난 그냥 넣어주잖아 모르고 먹는 거지 아 상냥한 개새끼죠 나이스한 개새끼죠 아 한 번 보여주면 안 돼? 내꺼 보여줄게 왼쪽 위가 화이트 자 그 다음이 다크 화이트 그 다음이 이 밑에 두 개 보여? 밑에? 가운데 두 개? 가운데 두 개 빼고 다 정상이야 사실 나도 모르겠어 이제 뭐가 뭔데 초콜릿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엠빈이 같냐? 보여달라며 네가 잘했어요 나 레몬즙하고 와사비 초콜릿 만들고 싶어 아 지랄이야 와사비 좀 떼어줘 나 튜컷 진짜 싫어해 네가 싫은 거랑 먹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단다 네가 먹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먹는 거 아닐까? 너무 이거 네 거 만들어준 다음에 우리 먹을 것도 만들기로 했잖아 아 그래 그러면 그 한 판 남은 거 다 먹어라? 야 이거 한 판 정도는 줘야지 초콜릿인데 그래도 아 바로 보내줄게 내일 아 힘들 거 같애 아니야 난 괜찮아 자 복불복 초콜릿 또 갑니다 오이 씨 아우 상큼해졌네 아우 씨 야 그래도 불닭소스 없던 거보단 낫다 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약 먹이냐고 하자고 했지 야 야 야 으음 소주호두 야호 야호 무슨 소주니 그거? 이거 새로 나 다이어트 한다길래 깜짝도 못 하잖아 노슈거? 노슈거 시발 초콜릿을 주면서 뭔 다이어트 한다고 노슈거 이 질환하겠어 너를 위해서 내가 그걸 골라 왔다 하잖니 완성 안절부절할 사람이 없네 아아 드디어 나왔다 반성 바라던 게 고추장이라는데 고추장 넣고 이렇게 넣냐 야 진짜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거는 먹기 전에 네가 알 거야 와 이거 먹으면 X 되는 거구나 야 무슨 냄새가 나냐면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팔도 비빔면 냄새가 나 그럼 맛있는 거 아니야? 초콜릿인데 그래 동정적인 건 좋다 맛있을지도 몰라 그런 자세 아주 좋아 근데 냄새가 맛있으면 괜찮을 거야 맛있는 것도 있어 몇 개나? 한 세 개 빼곤 정상이야 나는 그래도 양심껏 몰아줬어 너처럼 X발 그냥 와 안 나왔다 아니 난 기억력이 안 좋은 걸 어떡해 아니 그걸 몰아넣어야지 덕불복 초콜릿을 만들어야지 그냥 기억력 좋아서 좋겠다 그래 그냥 X발 그냥 아무거나 다 쑤셔넣으면 그 모든 게 맛이 X발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요리를 못한다는 소리 들은 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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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요리랑 관련 없잖아 이건 나 오늘은 없는 거지 그래서 서순이란 게 있을 거 아니야 나는 봐봐 맛있는 거 따로 맛없는 거 따로 이렇게 복불복을 만들었잖아 이건 딱 바로 먹으면 X되겠다 싶어 이렇게 해놨잖아 서순이 그 지랄로 되니까 그냥 요리가 그 지랄로 나오는 거야 아니야 근데 이미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맛있게 먹어 야! 방금 근데 소주 쏟아서 한 두세 개 더 들어갔어 아니 개소리야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미안해 조준 잘못됐다 나 에임 안 좋은 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잖아 미안해? 어?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봐주기 해요 뭔 X발 소리지 이게?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나 저거 절대 못 먹을 거 같은데 괜찮아 날라갔을 거야 왜 날라가지? 이게 끓여야 날라가는 건 내 소주는 아닌가? 괜찮아 그냥 날라갈 거야 내 목숨이 날라가지 않을까? 소주 정도는 안 주고 복종하지 그냥 소독 한번 싹 한번 뜯다 생각하자 뭔지 모르게 화이트로 덮어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게 자 이제 화이트로 마무리 위에 뚜껑을 화이트로 만들어줍니다 왜냐면은 잠금이 가도 몰라요 야 내가 한국인 초콜릿 하나 만들어줄게 진짜 미쳤는데 아임이 만들었어 아임이 만들었어 왜 만들고 보고 올게 자 여기다가 초콜릿 들어가죠 마지막에 그쵸? 여러분 초콜릿은 끝내는 거잖아 그치? 맞아요 어 만들어야지 야 너 근데 매운 거 못 먹는데 와사비랑 저거 어떻게 먹었어? 악으로 빵으로 먹는 거? 내가 아구이뽀가 만들어준 초콜릿 ASMR 해줄게 어 보고 있었니? 재밌어? 내 건 먹고 싶게 생겼는데 니 건 먹기가 싫게 생겼네 아 니 것도 먹기 쉽게 생겼어 거기 가운데 그 시뻘건 거 뭐냐고 근데 내가 구슬로 약간 그런 바이브 알아? 그 약간 그런 바이브 날치할 바이브? 야 근데 너 뭐 우리에 대해 알아? 따봉 자 다음은 와사비로 갑니다 응? 응? 따봉? 응? 나 물티슈 좀 갖고 올게 응? 응? 아 저 새끼 언제까지 만들어 내 거를? 진짜 대혈 만들 너 씨발 너 그냥 만들고 싶어서 해보고 싶어서 하자 했지 먹방 해야돼 근데 안하면 어떻게 돼?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줬는데 안 먹으면 섭하지 내가 섭섭해 그럼 나 마지막 하나 남았어 그러고 니 거 만들어내는 거 알지? 알지 알지 그거 알고 있어 지금 그냥 거기다 그냥 초콜릿 그냥 두 알만 넣어주고 그냥 니 걸로 해 니 거 넘어가자 난 아직 안 끝났어 이걸 다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상자를 왜 저래 들어와 들어와 내가 먹는 거 별로 안 먹고 싶으신가봐 니 거 들어가자 아 호두 오케이 어? 먹었더니 뭔가 아삭하네 아 이게 호두구나 아 이런 느낌 땅콩을 숨겨볼까요? 좋았어 끝났어 지려 울었어 잠시 후 짜라란 어우 씨발 와사비 냄새가 존나 나네 아까 와사비 존나 짠 다음에 쌈장하고 고추랑 섞었잖아 거기서 갑자기 씨발 냄새가 확 울음 너무 맛있겠잖아 솔직히 왜 맛있을 거야 내 거는 왜요? 봤어? 어 어 내 건 좀 맛있을 거 같아 양심이 뒤졌네 자 이제 우리 먹을 거 만들자 너 다 만들었어 벌써? 어 난 내 거 끝났는데? 난 여기다 할게 너 왜 날로 먹어? 아니지 봐봐 크기를 봐 먹이가 다 쓱다 먹는다고? 어 한 번에 자 제 거 만들겠습니다 주십쇼 어머 도내가 없네 야 씨 오늘 컨텐츠 여기서 딱 끝내야겠다 아아 뭔 소리야 아쉽네 아니 나는 시청자들이 후원을 많이 안 해줘가지고 없다 끝났다 자 오늘도 컨텐츠 여러분들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진짜 뜨면 내게? 어 나 후원이 안 오는데? 아 아쉽다 나도 먹고 싶었는데 난 후원이 없네 아 그래서 이뻐가 네가 만든 거 먹고 내 거 이제 오면은 그것도 먹고 그렇게 하면 딱 좋겠다 좋았다 따봉 자 이렇게 아구 이뻐를 위한 초콜릿을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 만들어 봤는데 재밌네요 아구 이뻐야 맛있게 먹는 모습까지 기대하면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머리 아파 이뻐야 맛있게 먹어 꺼져 그냥 아 맛있게 먹어 꺼져 멤버십 가입 아직도 안 하셨어요? 아구 이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